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인사하세요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인사하시라고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성취시켜줄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8년은 돌파의 해가 돼야 됩니다 아멘! 2018 is gonna be a breakthrough 반드시 반드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돌파 시리즈 설교를 2018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도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나갑시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돌파하라 아멘! 버킷리스트라 함은 이 소건데 죽다 그런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그 사형 집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광장에서 목에 줄을 매달고 바케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을 건 다음에 바케스를 차는 거예요 킥 더 버킷이에요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은 바켓을 차다 그런 말인데 바켓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압박하고 죽겠죠 그래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는 아주 소건데 영화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말이 됐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만드는 것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제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때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죠 이 죽음은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슬프죠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손잡힌 자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그 리스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들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미안하지만 이게 끝으로 매놓고 신명기 3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요소와서 바로 전에 있어요 신명기 31장 14절 보세요 다같이요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요소와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요소와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쭉 밑으로 내려와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이요 계속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명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키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안오라 자 저를 보세요 모세에게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는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는 제왕수업을 애국의 바로가 되는 제왕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 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래까지 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죠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지은 노래가 쭉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모세의 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작사를 이렇게 잘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작곡까지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 자손들에게 부르게 하라 이들이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할 텐데 살찌고 배부르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때 그들이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환란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그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이루고 죽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박영민 목사를 통해서 이 버킷리스트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고 가야겠다 이 영적인 스피리처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지기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반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쯤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하는 것은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수와서 18장 1절로 6절을 보면 요수와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 다섯 지파는 이미 정복했는데 일곱 지파는 정복하지 못했죠 그 정복하지 못한 그 지파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주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미루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정복할 땅을 가서 보고 그 땅을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리스트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네가 정복할 땅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꿈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가 가서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께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정복자의 삶을 살라 돌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을 이미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장애물을 돌파하고 한계를 돌파해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취하는 것 이것이 돌파입니다 2018년은 바로 그런 해가 돼야 됩니다 작심 3주가 될 때예요 요즘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주 지금 3주 동안 술 끊었던 분 계시죠? 한 장 생각이 나죠?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길 촉원합니다 아무튼 이때가 돌파를 확실하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나이 40에 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죠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29사처럼 딱 보일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놈은 목사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우리 딸이 2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놀랍죠 우리 사로니 엘리베이터에서 아빠 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떠냐 했더니 아이돌 같지 않냐 했더니 아이돌 같지는 않고 그냥 영화 배우 아저씨 같대 아 조금 실망이었어요 제가 만든 버킷리스트는 이거였습니다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쉬운 것, 어려운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베토벤 파마기 이건 나한테는 별로 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갑자기 파마하고 나타나면 성도들이 충격을 먹어버리잖아요 베토벤 파마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랄까봐서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10년 지나서 40대 베토벤 파마 보니까 좀 촌스럽기는 하드만 베토벤 닮지는 않았어 아마 제 10년 전에 영상을 보면 제가 텔레비전 출연했던 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런 제가 방송도 진행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 베토벤 파마 제 모습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서 쳐다보세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속으로는 어떤 일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자 볶음 새기기 야, 40대에 그걸 도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해스크럽 아마 티켓 1년짜리 많이 끊을걸? 그죠?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45만 원 이러니까 그럴 뻔인 1년 끊지 이렇게 1년 끊어놔 그리고 이틀 가고 안 가제? 나는 다 알아 그 버킷리스트는 뭐냐? 왕자 볶음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왕자 볶음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약간 희미해졌습니다 빨래는 불가능합니다 얼만큼 노력을 했냐면 아마 제가 그때 운동할 때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헬스크럽 가서 운동을 했는데 거의 뭐 주일 딱 일주일에 우리가 3끼씩 3, 7, 20일, 21끼를 먹어야 되는데 딱 한 끼 먹었습니다 밥을 딱 한 끼 밥을 먹었어요 주일날 점심때는 어지간한다 이렇게 할까봐서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외에 20끼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하고 닭 가슴살만 먹었어요 나는 이 닭만 보면 지금도 토하려고 그래요 아 또 좋은 거 먹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틀만 먹고 나면 그것만 보기만 해도 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1년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근육증을 만들었어요 왕자 볶음 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국인과 영어로 대화하기 영어 논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제가 40대 버킷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무섭게 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또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이 꿈도 제가 애국에 나가면 애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하기 이것도 제 40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생방송 등 여러 녹화 방송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CF 광고 모델 해보기 이것도 꿈을 꾸자마자 어느 회사 CEO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텔레비전 봤는데 너무 인상이 좋아서 우리 광고 모델 좀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광고 모델 해봤습니다 물론 개런티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 해보기 그리고 40대 이후에 제가 예수님의 웃음 초대, 도기장애 그 다음에 코프스 용사들이 온다 컵남 춘판사에서 출판했고 두 개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 달 이상 가피플에서 거의 1등 1위를 계속 구하는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지금도 토기장애에서 내 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을 만큼 한 달에 하는 책은 그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도 가장 말린 책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 출연하기라고 그냥 꿈만 꿨어 나는 원래 영화배우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바로 43세 됐을 때 박찬욱 감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올드보이의 까메오로 출연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참 놀랍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중학교 때도 못 갔고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착했기 때문이죠 엄마가 없이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농사일하는데 내가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서 흔들바위 흔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선생님에게 못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나를 못 데려가도록 할까 마지막 한마디 선생님 저 멀미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멀미를 합니다 그랬더니 빼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멀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갔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 다 이런 그런 꿈을 가지만 많은 나라 여행해보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게 됐죠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나라를 세워 보진 않았는데 거의 100개국 가까이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고 또 이렇게 비전트립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습니다 이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이고 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특별히 왕자 복근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해보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버킷리스트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 요소와서 14장 그리고 신명기 31장을 보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버킷리스트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너는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이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곧 순식간에 통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암이 좀 크게 해줘요 반드시 옵니다 이민족은 반드시 통일이 오는데 순식간에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겁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오셨나 어떻게 중국에서 오셨나 반드시 통일이 와요 그러면 저는 평양의 글로리처치 영광교회를 세워야겠다 어제 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통일되면 평양 가서 교회 세워야 되라 이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야 제가 이제 여기는 서울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평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서 김포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이면 가는 걸 알고 있는데 맞는가 항해돼서 이사 오신 분은 안 계셔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0분이면 갈 것 같아요 평양하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평양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평양에다가 이제 직유율을 세울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현우 네가 갈래? 아무튼 저놈이 드럼이 요즘 보이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부 때인가부터 우리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드럼 반주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호음악대학 대학과의 은상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우리 현우가 내가 항상 물었어 현우야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목사님 될 거예요 그때 저를 보면서 애가 꿈을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이 쉽게 커가지고는 목사 안 된다 그러네? 너 내가 평양으로 파송할게 아주 잘생겼잖아 평양의 에미나이들이 현우 목사보기에서 많은 에미나이들이 머리에 올 것 같아 아무튼 그래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너가 생각났고 그래 너가 이제 목사대쯤 그쪽 되면 통역이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교회도 다 지어줄 테니까 박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 백교회를 건축하겠다 지금 이제 절반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설립에서 1만 명의 고아를 케어하겠다 망고나무를 1만 그루 염소를 1만 마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겠다 또 여러가지 제가 사암 경기장을 본당으로 삼고 내가 한번 예배하겠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인데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임의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이제 월드 브리치 미션 월드 브리치 미션을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그 10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이 성교단체를 이제 그 이제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와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단체를 가장 강력한 올드비전이나 기아대책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NGO 겸 성교단체 미션 단체로 제가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저의 그 꿈이 됐어요 네 아메점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월드 브리치 미션을 통해서 구원 받고 월드 브리치 미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또 우물이 파지고 또 수많은 그런 곳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이런 꿈들이 저의 버킷리스트에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많은 그런 꿈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4분 30초짜리인데 그 나이가 들은 두 할아버지가 그냥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리스트를 영적인 리스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그 리스트를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준비되죠?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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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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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있구나 많이 있어 우리 어 어 여러분의 보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그 이런 그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작성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카테고리로 나누면 좋아요 카테고리 다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뭔지 알아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가족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족 먼저 제목 1 가족 그러면 내가 효도하겠다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그 이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내 마누라에게 내가 마누라 나이만큼 장미꽃송이를 한번 선물해 보게 이거 쉽잖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려우면 안개꽃을 해 안개꽃으로 어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공식 잘 아는가 공동원 집사님 알았어요? 지금 한 집사가 나를 보고 은혜를 엄청 받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관계 아까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관계를 해보고 시켜놔야지 어떻게 섭섭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든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그게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옆사람한테 얘기해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빨리 왜 그런 얘기를 해 죽기 전에 화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앤수는 집안에 있다 집 밖에 있다?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앤수들하고 일단은 회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에 대한 봉사에 대한 목록 내가 엊그제 어떤 분이 식사하다 오면서 목사님 제가 땅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 내가 대충은 알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땅 중에 제가 여기 강화에 있는 땅 우리 교회에 기부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at's good idea 라고 했지 제가 That's good idea 목사님 기도원이나 실버타운 이런 거 내 꿈이 실버타운 만드는 거다 근데 지금 성교원이라고 그 실버타운은 내가 아직 꺼집어내도 못했다 그 꿈을 사실 내가 서울연구학교의 성도들한테 실버타운 내가 만들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따가 서울 갈 텐데 곤사님 나만 보면 실버타운 언제 만들 거냐고 목사님 나 지금 만들 거야? 에? 막 이러면서 계속 따지세요 근데 이제 기부가 들어오면 또 금방 또 만들다 내가 또 실버타운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노을 만들어주기 이것도 내 벗길 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부가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기부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르더니 자기 형제들을 부르더니 내가 집안채하고 남은 재산 뭐 계산해보니까 수십 년 전이야 한 8억 몇 천만 원 되는데 한 푼도 니네들한테 못 준다 알았느냐? 조금 섭섭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옛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나 했더니 진짜로 기부해버리대요 진짜로 다 기부해버리고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제가 공부 다 시켰고 다 자리 잡았으니까 애들한테 그랬대 내가 너네 애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알았냐? 엄마가 하듯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마음대로 쓰고 가세요 우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그랬다네요 훌륭한 놈의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죽을 때 재산을 다 기부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월드 브리치 미션에 딱 기부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부 리스트를 또 만들면 돼요 봉사 리스트 예? 박 목사님과 우리 다빈 목사와 함께 아프리카 가기 이거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스트에 아멘 또 안 하는가 봐 예 그 얼마나 이번에 2018년 6월 25일 출발입니다 예 2월 말까지 봤습니다 남아공 짐바브에 그리고 나미비아를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성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여행지 10위 안에 들어있는 게 이번에 가는 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짐바브에 빅폴 빅토리아 호수 그 다음에 나미비아의 붉은 사막 이 세 가지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어야 할 여행지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3개가 이번에 들어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여튼 사표를 확 던져버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돼 농담이야 근데 어떤 자매는 지금 사표 미리 내놨어 그때 가려고 아 진짜입니다 아래층에 교사 자매 하나가 목사님 아프리카 언제 가세요? 어 나 6월달에 갈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유치원 교사인데요 이번 개만 졸업시키고 저 사표 낼 겁니다 왜? 아프리카 가려니까요 야 그러면 그때 휴가 내봐 안 되냐 휴가는 미안하죠 그냥 좀 쉬었다가 공부도 좀 하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다시 또 구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간다는 거야 근데 집인은 사표도 내 일도 없으면서 안 가 왜 집인은 사표도 내 일도 없으면서 안 가냐고 옆 사람한테 우리 버킷 리스트에 목사님과 아프리카 가기 한번 추가해 봅시다 빨리 인사드려 봐 빨리 인사드려 봐 네 그 정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와 함께 아프리카를 두 번 갔어요 75세 때 네 근데 또 가고 싶다고 오기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 그래서 박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또 가고 죽기 전에 한번 더 가고 싶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은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꿈이 아프리카 성교하다 주는 게 꿈이라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꿈을 이루어 좋겠지만 아버님이 성교하다 돌아가시면 박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성교 도중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리고 듣고 보니까 아버님 말려주세요 그랬어요 저거 두 번이나 죽기 전에 아프리카를 간다 두 번이나 같이 따라가셨어요 75세 네 근데 나보다 더 씩씩했어 나보다 더 씩씩해 그래가지고 그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데 방콕에서 10시간을 경유야 10시간을 경유니까 여러분 그 8시간 이상 경유하면 반드시 비행기 티켓에 해외에 가는 비행기 티켓에 호텔을 줍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괜히 거기 공항에서 절정 그러지 말고 이거 10시간이나 경유하는데 호텔 안 줍니까 꼭 물어봐야 됩니다 공항에 그러면 항공회사에서 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호텔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공항에서 가장 한 5분 10분 거리에 호텔로 태다 줘요 그럼 거기에 한 사람당 방항칸을 줍니다 한 사람당 방항칸 2인 1시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당 하나씩 호텔 하나씩 줘요 그리고 쉬었다가 몇 시에 모이면 다시 공항에 모시겠습니다 서틀버스가 와요 이 정도는 상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제가 쉬려고 자 호텔에서 실 사람 손 들고 10시간이나 쉬니까 방콕 처음 와보신 분들은 한 30분이면 방콕 시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여행할 사람은 여행하시고 나랑 호텔에서 쉴 사람은 자 시세했더니 다 여행을 하는 거야 네 나만 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5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왜 호텔에서 있어야 되냐 네? 방콕 가서 만두 먹으려 한다고 방콕 샤부샤부 먹으러 간 거야 나보다 더 센 목사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라는 제가 늘 이 갈렙 할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렙 형님이 45년 전 요소아에게 당신도 들었거니와 당신도 나와 함께 들었거니와 그 땅 강한 산지 그 땅 헤브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고 죽겠다 이게 갈렙 형님의 버킷 리스트였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 말이에요 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번 가자 여러분 주님의 주신 땅은 반디 정복해야 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송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 Von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coloss이 나아가네 주인지은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의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하리니 박수님과 그룹그룹 할렐루야 이 갈렙은 이제 돌파자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그런 죽을 때까지 돌파자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으로 리스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루지 못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멋있게 살다 죽자고 우리 이걸 이루다 죽는 건 멋있게 사는 것이에요 감동적인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의 성도들은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오늘 밤에 가면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이 꿈 이것을 기도하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내가 이 환상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버킷리스트를 착성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베토벤 파마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머리가 없어도 안 된다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가 1호를 표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요 한번 만들어봅시다 만들어보자고요 죽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나만을 위해 살다 갑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 그렇게 묻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기쁨을 진정으로 당신은 선물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부딪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게 바로 기부예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기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미국의 부자와 우리 한국의 부자가 다른 줄 아세요? 한국의 부자는 자손들한테 되도록 물려줘요 이런 기업은 전 없어요 미국에는 안 물려줍니다 다 미국은 그냥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미국의 사업가들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영학, 경제학을 가지고 하니까 남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베이스북이나 여러분 저 누굽니까? 마이크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졌는데 집 한 채에 딱 남기고 다 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기부하리네요 기부하면 뭐 먹고 사냐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다 다 기부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기부를 하지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기부를 하면 죽을 때까지 500만 원씩 교회에서 준다니까 재정위원장 아시겄지? 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지 교회에서 다 기부를 했어 그럼 교회에서 500만 원씩 줘 죽을 때까지 그런가 하면 몇백억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500만 원까지 부족합니다 천만 원씩 두께 몇백억 했는데 500만 원 주면 되겠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은 평생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생활을 보장할 거예요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부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왜? 너 뭐 기부했는데 뭘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다 생활 보장을 하는 거야 옆 사람한테 교회에서 생활 보장한답니다 이게 좀 해 나 정말 기부를 잘 받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 기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부한 금액을 정확하게 목적지에 써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저와 함께 선교하는 꿈 꼭 갖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로 날아간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탕 하나면 아이들이 미소 짓습니다 사탕 하나 뭐 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미소를 줘요 그런 일을 한 번 하고 가는 게 얼마나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고 또 생일을 만났거나 애니버서리 기념일에 다 이렇게 망고나물의 염소를 선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랑 함께 그 검은 대류 블랙 이스 뷰티풀 검은 것은 아름답다 여러분 검은 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에티오페을 갔을 때 모든 대원들이 세상에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이 예쁘냐 이거야 너무 예쁩니다 그냥 다 그냥 안고 그냥 비행기 타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애들이 예뻐요 블랙 이스 뷰티풀이에요 우리 저기 저 젊은 고등학생한테 야 너 나중에 나랑 같이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를 안 갑니다 왜 안 가다 했더니 식인종이 지금도 있는 줄 알아 이놈이 자키가 아프리카는 식인종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랙 이스를 만들어 보자 다 같이 블랙 이스를 만들어 보자 누가 보면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병을 고치겠다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거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거였습니다 성경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십시오 예? 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안수하고 지난주도 내가 안수했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깨끗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전화 많이 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예? 내가 예? 3일에는 안전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3월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요 영적인 버킷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먹어봐야겠다 그것도 괜찮아 목포 세발낙지 이런 거 또 아저씨한테 어디 가냐고 했더니 목포 간대 왜 가냐고 했더니 세발낙지 먹으러 간대 세상에 세발낙지 먹으려고 목포까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여러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이 세 개 달린 낙지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있다 아니요 그냥 가늘다 다리가 가늘어서 세발 낙지인 것이요 예? 저기 제가 그 목포 영암 영암 쪽에 조문을 갔어요 여기 계신 분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간 김에 영암이 우리 집에서 한 시간이어서 여러분 우리 집에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다 가고 싶대 아우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랬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초청을 했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차 몰고 우리 집 쪽으로 가서 돼져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한평 시장에 가서 세발낙지 한 20마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장 사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냥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세발낙지 나중에 저랑 함께 또 우리 고향에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내가 세발낙지 사드릴게 또 거기 버킷리스트도 만들어놓지만 또 죽기 전에 또 나 목사님 집에서 세발낙지 먹어보기 그러면 또 내가 또 가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의 꿈을 이룬다는데 내가 또 못할 것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앙의 확신과 남대한 도전으로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것만 너무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제가 여러분 턱걸이 하나를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턱걸이 하나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센 차냐면 턱걸이를 못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세우 시간만 되면 진짜 너무 쪽팔린 거예요 턱걸이가 안 올라가니까 그거는 기본이라고 또 세움을 보네 내가 평균 점수를 체육에서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 체육 점수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턱걸이 20개 하는 놈은 무슨 고양이 그리라면 무슨 지새끼를 그려놔요 미술 시간에 내가 그걸 확보를 하죠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체육 잘하는 놈은 미술을 못하드마 그렇게 달리기 잘하는 놈은 뭘 하라면 못 그려 그래가지고 다행히 나하고 경쟁하는 놈은 운동을 잘하는데 미술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 2등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남자로서 턱걸이 못한 것은 너무 쪽팔리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블랙 버킷리스트 자꾸 블랙리스트 하도 뉴스에 봐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턱걸이 세 번 해보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왕자폭군보다도 더 갈망했던 그 리스트가 죽기 전에 턱걸이 해보기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슬픈 버킷리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것은 헬스쿨에서 제가 1년 동안 닭가슴사를 먹고 이 운동을 한 다음에 드디어 제가 여기 서울에 가면 우리 집 뒤에 수명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다가 턱걸이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우리 그때 샤론이 어렸을 때입니다 샤론이 4살 먹을 때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빠를 봐라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딱 턱걸이 울고 턱걸이 세라 딱 했더니 쭉 올라가는 거야 하나 우리 샤론이가 세졌어요 쫙 내렸어요 다시 쭉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도 세죠 둘 쭉 올라갔어요 셋 그리고 내려왔어요 나는 하늘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내 평생 턱걸이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여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좁파렸는지 몰라요 채우 시간에 여학자들은 매달리기 하잖아 이거 여자들은 올려서 매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 그런데 제가 이걸 세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미스트를 적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1년 내내 그런 그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담대함으로 아멘 확신으로 해보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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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주는 그 목사님과 아프리카 가기 마음속으로 작성했냐? 어 그래 그래 너 취업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오래 가버리자 바쁘고 그래도 응? 나 쟤를 꼭 데려가고 싶어 왜냐하면 그 환하게 웃는 그 그 그 미소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한나 선생님 가서 공연 한 번 해야지 그때 애들 방학할 때니까 응? 뭐 선생님들은 방학국 때 시비 안 걸잖아 그러니까 너도 놀아이? 알았지? 응 아무튼 얼마나 좋냐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응? 뭐 이런 것들 아주 조그만한 것도 감동이 되는 그런 리허시들을 만들어보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소와 14강 12절에 그날에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이 안악사람은 나중에 골리아스의 그 골리아 그 골리아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거인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아주 강한 족속이다 그것들은 아주 거대한 족속이다 그래서 그 산지 그 휠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 성읍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정복의 꿈을 가진 목사입니다 열방회복의 꿈을 가진 목사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라는 책을 써서 제가 코뿔소 목사라는 변명을 얻었지만 저는 별명처럼 평생 코뿔소처럼 돌진하며 돌파하며 살다가 아주 장렬하게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을 왜 김포 영광교를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보내셔서 또 이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살기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감동적인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하나 지어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 지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막아봤으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러지 말게 추구는 합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85세 그날 그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나이가 85세 내 밑으로 눈 깔아 이러잖아요 85세만 눈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을 담대함으로 그것도 무슨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그래서 그때 싸움이 그쳤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내가 지금 또 하나의 꿈은 요즘 유행이 이쪽이 쫙 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여기만 남기고 우리 박윤관 이사님이 하고 왔더라고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어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 하고 하면 성도들 너무 놀라지 않을까 내가 언젠가는 그 머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내 리스트에 들어갔어요 멋있더라고 남자 작년이 딱 여기 완전히 쫙 밀어버리고 나는 자꾸 머리에 이렇게 자꾸 리스트를 많이 만들지 모르겠어요 우담바라를 만들어버렸다가 제가 한번 다 밀어갖고 하여튼 변화가 무쌍합니다 하잖아 근데 그 머리의 햇살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 세명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버킷리스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버킷리스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상세기 37장 19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죽기 전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더 낮은 낮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한 가지 확신이 뭐냐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아멘하십시다 해와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하고 그 열한 단이 절하고 이게 뭐예요 볏단이 일어서더니 자기 볏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가 절한다는 꿈이에요 이게 그런 가당친 하나님 얘기 형들이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막 분노해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랬잖아요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가슴에 리스트를 지우지 않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가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여서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괘씨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배우리라 박수하겠어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놀라운 꿈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러 믿는 사람만 다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꿈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그 가슴속에 가진 그 꿈 네가 적은 그 리스트를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키게 해서 만든 그 리스트 그 반드시 이루게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꿈의 리스트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그 꿈의 리스트를 만든다면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의 리스트를 이루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적으세요 아멘 가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리스트를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쭈쭈바 사 먹으면 되지 쭈쭈바 공장은 여러분의 힘으로 못 하잖아 그러면 쭈쭈바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쭈쭈바 사 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사 먹으면 돼 그냥 리스트에 적지 마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리스트가 적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학자손이 사는 해보론 산지를 그 갈렙이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 구멍가게로 멈추지 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지 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확장되고 번선되고 배가 되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증명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해야 되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야 되는 거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번성해야 되는 거야 생의 특결처럼 번성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만 박수 되는 거야 규례리그례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동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웅동이를 파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선 박 목사는 꿈의 사람입니다 희망의 전도자입니다 언제나 꿈과 희망을 선포했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을 방송설교하면서 이 내셔널 처치 내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저는 이 꿈을 끝없이 얘기해왔고 그냥 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샘플로 세우셔서 제가 꿈꾸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꿈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이루고 하시죠 함께 꿈을 꾸시죠 함께 돌파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살지 맙시다 감동 주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리 그러리 하아눼루야 두 손 모터 뚫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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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보렵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버킷 리스트를 반드시 이루고 죽을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처럼 내 자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했던 모세 버킷 리스트처럼 죽기 전에 이 꿈 이루게 하소서 죽기 전에 이 꿈을 이루게 하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우리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